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하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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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도 조금 뽑아낸 것 같고요. 이제는 서로 서로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떠나면 좀 아쉽지 않아요? 네! 안 아쉬운가 봐요 별로? 아쉬워요! 아쉬워요? 네! 아니 진짜로요? 네! 아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갈 수 없지. 지금 거의 갈라다가 다시 왔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훈꾼훈꾼 달아오른 이 분위기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호흡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임하려고 노래를 한 곡 더 준비를 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! 저희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진정하시고요. 약속이에요 여러분. 엉덩이는 붙이시고요. 자기 자리에 뭐 테이프 막힌 저희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불러드릴 노래는 무엇이죠 승희씨?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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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는 움직여 체크메이트입니다. 아니 근데 진짜 마침 또 우리 클리딜이 좀 많은 거 같아요. 이 노래가 우리 딴에는 굉장히 명곡인데 말이죠. 맞아요.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. 이 노래의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는 분? 아니 저기 마이크 들었어요? 마이크 있어요 혹시? 아 그렇지 바로 오게요. 빠바람 빠람 빠람 여기 아 그래 포위에 알겠어. 좀 있으면 무대로 올라오시겠어요. 그거는 우리의 몫이니까요. 너무 침범하지 마시고요. 장난이고요. 빠바람 빠람 빠람 여기 굉장히 포인트 구간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승희씨. 자 마지막 인사. 제가 효정언니에게 토스 받았습니다. 제가 앞에 끝에 인사 받기로 했어요.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렛츠고! 렛츠고!